나이스! 얘도 강해. 하지만 내가 더 강했을 뿐이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그러면. 아니! 아니, 이거 미션 온 거 아니야? 하이방어구의 7링크 무기. 와, 하이방어구 안 만들어본 지 진짜 개오래됐다. 색깔이 다 왜 이래, 이거. 다 껴 봅시다. 레우스 헬름. 레우스 미. 레우스. 가론 코일. 에스기어 페르제. 보석 가능? 보석 가능? 아, 오케이. 도전의 보석 먼저 끼고 갈게요, 그러면. 자, 들어오세요. 우리 도스 자그라스. 참고로 저는 부메랑으로도 얍 잡은 사람입니다. 물론 하위이긴 하지만. 그만큼 괜찮다는 거예요. 세이. 지금. 그렇지. 나이스. 아무리 그래도 네가 마스터라도 도스 자그라스는 안 돼. 세이. 엔들 세이 세이. 그렇지. 들어와봐. 세이. 아, 이거 재밌네. 생각보다. 이거 재밌네. 헤헤헤헤. 엔들. 와, 간다. 오, 구해. 그렇지. 편안하게 보내주자, 얘도. 야, 너 빠져있어. 환경쟁물. 너 빠져있어, 뒤지기 싫으면. 위험해, 여기. 나 칼. 아무데나 휘둘러. 뭐야, 푸케푸케 왔어? 푸케푸케짱. 오지 말아요. 여기 위험해요. 여기 위험해. 오지마. 아니, 오지마. 제발 좀 가, 절로. 아니, 둘이 진짜 절친이야. 둘이 굉장히 친합니다. 아, 진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걸음탄이 없어. 저 걸음탄을 안 들고 왔어요. 얘네들한테까지는 아직은. 아이, 잠깐만. 그만해. 나 죽겠다. 잠깐만. 야, 야, 푸케푸케. 푸케푸케 진짜 열심히 사네요, 그래도. 어디가 또, 어디가, 어디가. 아니, 어디 갈라고 또. 나이스, 제제이. 그다음에 호석 빼라고 그랬죠. 명검으로 합의 봅시다, 그러면. 인정하시죠. 오케이. 가자, 우리 쿠르리아크짱. 고통 해방. 나이스. 우리 라스트 얀센세. 와, 진짜 오랜만인데. 재작년에 스승의 날 때 한 번 뵈고. 한 번도 연락을 드린 적이 없는데. 요렇게 연락을 드리게 됐네요. 센세는 있지 않을까, 양식장? 센세는 없는 것 같.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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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안 돼. 잠깐만, 아니야. 어, 없다, 없다, 없다. 센세 없다, 없다, 없다. 아, 여기 있다. 숲에 뽑군 다시 나타나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그래도 저 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와우. 인사 그냥 격하게 맞아주시네요, 오케이.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뭐였지요? 뭐였지?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몸이 터졌어요. 말 그대로 한 대도 맞으면 안 되는구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바짝 차려야 돼. 아, 이건 안 죽네. 이거는 딱 봐도 죽는다. 죽었어! 어이! 그냥 한 방에 짓밟혀서 터져버렸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감미지의 최종변기는 벽이다! 센세라고 해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엔더 세이사이! 올리 쫙? 육질이 개들어오시네요, 아주 그냥 이 밑에 쪽은. 다리 상처? 오케이, 다리 상처 내야겠다. 그냥 각을 봐가지고 다리 상처. 으악! 뭐야, 이건? 반응을 아예 못했어. 이번에는 개미뚝에서 선생님 따로 뵐게요. 다시 가자, 다시 가자. 할 수 있어. 다리 상처부터 낼게요. 이번엔 전략을 좀 더 다르게 해서. 빨리 긁어! 사이사이! 오케이, 됐다. 오른쪽 다리만 노릴게요, 오른쪽 다리. 지금! 그렇지! 오케이, 안 맞았으면 됐어. 지금! 지금 쏴! 엔더 세이사이! 발사! 그렇지! 선생님, 빨리 일어나신다. 빨리 가야돼. 와, 간다. 오, 코에 빨리! 와,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 진짜. 아니, 너무 빨리 일어나는 거 아냐? 와, 아니, 데미지 뭔데? 선생님, 데미지 뭐예요, 이거? 꽉! 아, 내가 너무 상처에 의식해서 그런가? 바로 날리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빨리 일어나도? 오케이! 와, 데미지 그지같이 바뀌었다. 오, 나이스! 부입하게! 다리 부입하게다. 나이스! 다리 야들야들해졌어요. 지금! 나이스! 와! 선생님, 맞댕이 갔다! 선생님, 맞댕이 갔다! 선생님, 맞댕이 갔다! 세이사이! 지금! 그렇지! 선생님, 옛날에 간매자 아니라고요. 코일링에 간매자는 없어요, 이제. 그렇지, 나이스. 선생님, 거의 다 왔어. 세이사이! 뭐였지? 지금! 어, 뭐야! 야야야, 제발! 지금 아니야! 선생님, 제발! 나이스! 선생님, 게임 들어! 오케이, 나이스! 나와! 볼보루스 나와요! 좋다! 볼보루스 나와요, 진짜. 왜 선생님 데려가! 너 선생님 제자야? 내가 선생님 뺏어가지마! 은근슬쩍 모셔가네, 선생님을. 들어오세요, 선생님. 자신 있어요? 여기 킹카이키 많거든요? 킹카이키자! 그렇지! 여기 킹카이키 바시에요! 세이사이! 엔돌, 세이사이, 사이! 간파! 바로 빨고! 그렇지! 저한테 빈틈을 보이시면 안 되죠. 엔돌, 세이사이! 무조건 깬다, 이거! 으악! 왓 더 쉣! 흥분하지마! 흥분하면 지는 거야! 여기다 평소처럼 몬서 잡는 거야! 와우! 하아... 아니... 나 거의 다 왔어. 평소처럼. 다시 가면 돼. 어, 뭐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는 아예 안 봐드릴게요. 오케이! 들어와, 선생님 들어오세요. 베키레키 잇사니! 으악! 나이스! 뒤질뻔했다, 근데. 되긴 됐는데 뒤질뻔했다. 그렇지! 나이스! 매달렸다가 내려와. 그 다음에 바로! 으악! 뭐였지? 왓 더 쉣! 선생님의 영혼을 방금 봉인했습니다! 으악! 자, 들어오세요! 영혼 봉인술! 나이스! 자, 들어오세요! 영혼 봉인술! 그렇지! 아, 좋았어, 좋았어. 이 정도면 됐어. 아, 뭐해! 야! 정신차려! 두 번째 영혼 봉인! 양쪽 다리 봉인했어요. 하나씩. 오! 오, 잠깐만! 나이스! 몰보루스! 몰보루스 잘했어요! 어, 몰보루스 잘했어! 싸이! 야, 니가 대신 맞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버름탄! 마랭장비 진짜 들고 와서 그냥 반으로 갈라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진짜. 자꾸 저를 조금씩 자극한... 괜찮아! 감염주 괜찮다! 뭐야? 안녕! 새똥구리 안녕이야! 음, 안녕! 하하하하하하! 반차 한번! 오케이! 어! 야,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요! 알겠어! 선생님 알겠어! 아니! 선생님 알잖아요! 알면서 그래! 나이스! 나이스! 꽃잘! 선생님의 꼬리는 이제 제 겁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 지금 사기 저하 많이 됐어요! 점프! 어림도 없지! 어, 어림도 없지! 이쪽으로 가! 바로 숙배기 한 대 쳐드려! 그 다음에 바로 격궁 쏴드려! 엔덜 세이! 그 다음에 바로 가! 꼴이 잘렸어도 꼬리 때려! 짤린데 또 때려! 짤린데 또 때려! 짤린데 또 때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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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진짜 갈 뻔했다! 왜 이렇게 각을 안 주시지? 지금이다! 각을 줘버렸죠? 뭐야? 뭐였어? 아니 좀, 가만히 좀 있어! 아, 잠깐만! 아, 선생님! 아, 이거 어차피 안 때려! 약간 씹고 맛보다가 안죽여! 오케 나이스! 머리를 쳤어야지! 전투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선생님이? 일로 오세요! 빨리 매달려! 그렇지 그냥 갈아 한 번 그렇지 얼굴이 상처 한 번이라도 그냥 넘어져 보세요 그냥 얼굴 갈립니다 갈렸네 진짜 내려 내려가면서 썰어버리기 그렇지 앞으로 이동해서 최대한 투구 그렇지 나이스 샷 그렇지 선생님 쩔뚝거리시네요 아니 선생님 지금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어떡하죠 거의 다 왔다 세이 싸이 싸이 선생님 도망갈 곳이라도 있으세요 와칸다 오코야 아 너무 빨리 썼나 아 너무 빨리 썼나요 아 진짜 거의 다 왔잖아 키가 없어가지고 쫄득거렸다니까 이럴수록 멘탈 잡아야 돼 간무즈 지금 들어오세요 아니 불을 맺는 게 어디 있어 입에 또 불 질렀다 입에 또 불 질렀다 자 이거 한 번 하고 이제 불을 이용하기 또 쓸 거야 아직이야? 우와 아 진짜 아 소경제 극혐이네 진짜 의악 나이스 지금 들어오세요 짜아악 아니 나 썼는데 타이밍 안 맞았어 이게 뭘 잘못한 거지 인텍! 왜 안 나가? 슬림 없어? 야! 진짜 막방 갈게요 안 되겠다 본체로 하자 내가 나선다 감효주 빠져있어 뒤지기 싫으면 알겠어 감효주 진작에 날 불렀어야지 이런 거 하나 못 잡아가지고 그렇게 쩔쩔매고 있어? 네가 그 안 선생이야? 우리 초면이지 나는 너한테 가르침 받은 적 없어 엔들 싸이! 아이고 뭐야 아이씨 뭐 이렇게 꿈틀꿈틀거려 그냥 얼굴 갈아버려 그냥 나이스 피 채우자 그냥 안전하게 피 채우면서 해 아니 뭐야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야 아니 죽었어 아니 녀석 꽤나 실력이 나쁘지 않네 아니 아니 뭐야 죽었어 아니 본체도 상대를 못하네요 아 너무 깨고 싶은데 얘 진짜 너무 죽이고 싶은데 어떡하지 우와 우와 와 선생님 오늘 여기서 급발 응 안해 응 안해 미션 실패 홀리쉐 최선을 다해봤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이거 미션은 거 아니야 미션 뭐지? 하위범하고 칠렉무기 잠깐 완전히 리벤지 잠깐만 지금이야 엔들 세이 싸이